독벌레 다루시다가 당해보신 경험 있나요? 놀랍게도 이렇게 살면서 독벌레 또는 말벌 벌에게 쏘여본 경험 딱 3번밖에 없습니다. 제가 워낙 조심을 하는 성격이라서요. 중고등학생 때 제일 좋아하셨던 과목이 무엇이었나요? 딱 하나 꼽자면 생물학. 외국어 능통자인가요? 이론상 3개 국어를 할 수 있고 그 중 일본어는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저 일본어 겁나 잘합니다. 예전에 블로그 보니 삼성팬이셨던데 지금도 응원하시나요? 가장 재밌게 본 애니가 뭔가요? 언제부터 벌레가 좋았는가? 6살때부터 벌레 좋아했습니다. 요즘 가장 푹 빠진 것은? 한국 곤충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? 밝고 희망찬 유토피아 요즘 고민이 있다면? 군대가 있는 동안 유튜브 어떡하나? 제일 좋아하는 곤충 여인이신가요? 아니면 벌레와 사귀는 중이신가요? 한 번도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요? 아이씨 그냥 모소립니다. 네. 썸녀가 있으시다는 소문이 있으시던데 썸녀는 개뿔 여사친들밖에 없는데요. 고유수로고 학생이 일과 관련된 영화는 취합을 찍으시나요? 체으케는? 체으케가 뭔가요? 리쿠하치마아루랑 결혼은 언제시죠? 할 수만 있었다면 당장이라도 했을 겁니다. 미카는 뽑으셨나요? 제가 정병 메네라를 상당히 싫어하거든요. 미카? 넌 교무실에서 하루종일 대기다.